스마트한 그 남자의 목소리 ASMR 다운 영상 모두 다 그 시그널 영상 만들려고 하는데 멘트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멘트 추천 좀 해봐요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이런 걸로 할까요 아니면 다운님의 유튜브입니다 이런 거 할까요 뭐하죠 야 죽는다 구독해라 이런 거 할까요 야 구독 안 했지 너 죽어 구독 유도하는 영상 하나 만들까 롤프레는 당연히 그거는 아니지 구독 구독 유도하는 영상 하나 만들까 구독 유도하는 영상 야 너 구독 안 했지 안 했지 죽는다 너 진짜 구독해라 빨리 해라 얼른 해 구독 이런 거 피자네 난 뭐야 야 구독 하든가 피자 사주든가 둘 중에 하나 골라 둘 중에 하나 골라 구독 할 거야 피자 사줄 거야 죽이다 난 죽는다 그거 좋다 그거 좋다 녹음 편집해서 써요 녹음 좀 해봐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봐 나 자르려면 귀찮아 자르려면 귀찮아 얼른 일해라 매니저 매니저 일해라 놀지 말고 일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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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 일해라 채찍으로 때린다 일해라 찰싹찰싹 흠흠흠흠 흠흠흠흠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